이러면 인생게임 자 여러분들 오늘 인생게임 해볼건데요 제가 만약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을지 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생을 참견해주실 리오님과 리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참견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인유맨으로 시작합니다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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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를 만나고 젖병도 맛있게 먹습니다 음 맛있어 커서 아주 큰사람이 될거랍니다 어우 정말 대단하군요 아 좋은 인생이다 본연은 사랑받았다 민영비를 굉장히 행복하게 보내는 모습이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하하하하 그림도 그리고 여기 페인트가 세통을 쓴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축구선수 해야지 축구하면 빵차주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수 있을거야 축구좋아하면 너 나랑 친구할래? 어? 여자친구 사귀자 실태 불량해보이는 친구랑도 사귀어보고 됐다 과연 친구한테 연락도 하자 잘 지내니? 어 회사온 됐네 나? 어 그러게요 어 나 축구도 많이 했던거 생각했는데 과연 인유맨은 어떤 인생을 살것인가 300원밖에 없어? 어 차도 못사? 어 차도 샀다 차 빚져서 샀어 어 아주 안좋은 차지만 그래도 잘 나가는구나 어 어 나의 과연 그녀는 누가 될 것인가 어 이분이 좋겠어 책 읽는 모습이 아름다우십니다 아 거절당했어요 어 설마 나 결혼도 못하고 20대 생활을 이대로 마치는건 아니겠지? 어 내 팩스라니 결혼도 못하고 혼자만은 오차게 똥이 있어 어 중년이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구요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치킨도 많이 먹구요 오 고독한 미식가 혼자서 얼마나 밥을 먹었으면 고독한 미식가가 뜨냐구 오오 아 나 너무 외로워 어 집을 살 수 있잖아요 돈이 없어? 왜 돈이 70원이구요 야집 뭐야 우와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저 그래도 나름 축구를 좋아하고 친구도 나름 사귀었던 하지만 여자한테는 인기가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모두들 즐거웠네 그래도 친구가 한 명이 와주었구나 그는 가난한 회사원으로 살았다 축구에 몰두해 있었고 축구 좋아했구나 가끔 축구의 넋두리를 들어줬으며 오 가슴도 따뜻해지는구만 반려자 없이 홀로 지냈다 이렇게 워낙 슬픈 인생이라니 구독 이번에는 미호님의 인생을 제가 대신 좀 살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자로 태어났고요 여자아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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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나 인생의 고아가 됐어요 미호님 죄송해요 제가 선택을 못했네 하지만 고아지만 아주 밝게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창의력 창의력 위주로 낙서하지마 창의력 위주로 해주세요 알았어 창의력 위주로 아이큐가 높아지는 창의력 위주로 가겠습니다 창의력 대장 좋아요 스마트 자 어떤 거 할까요 저거요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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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으로 갑니다 또 음악만 먹어주세요 음악만 음악만 먹어줘서 아주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야 얘예요 얘 친구도 사귀었고 친구랑도 아주 교우관계가 좋구나 네 이 친구라도 한번 사귀어볼까 친구가 안 된대 과연 어 의사가 됐는데요 저 병원 갔어요 의사가 됐어 갑자기 아니 의사가 됐다고 인사 음식 먹고요 성공죠 수줄도 성공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와 좋아요 어 성공한 사람 너무 잘 지는데 꽤나 깔끔한 모습으로 비싼 거 비싼 거 사고 차 뭐 살까요 차 차 차 차 사지 마요 아이 비췄잖아요 괜찮아요 의사니까 많이 볼 거야 야 좋은 차 샀다 좋아 좋아 어 아니야 아니야 이분 맨 끝에 얘 얘야 얘 얘 아 근육 남자를 오 와 결혼을 성공하셨네 또 와 부럽네 내 인생은 구질구질 했는데 와 이거 선택 선택 하트 하트 사랑해 사랑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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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의사가 되는데요 와 돈 돈 돈 돈 돈 돈 빚은 갚아야지 아 담배 그만 먹어요 알았어요 담배 안 팰게요 아 돼 그치 오 돈 많이 벌었어요 나 신이 벌써 중년이 됐는데 점프를 잘 못해 중년이 돼서 점프를 잘 못해요 아니 담배 먹지 말라고 알았어 잘 잘 살아줄게 인생 아 먹지 마 아 담배 알았어 알았어 담배 안 필게 집 선택 선택 집 우리 손자들 얼굴도 보고 아이고 우리 애기 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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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나문도 가겠어 세상 즐거웠네 내 장례식장에는 여자라면 몇 명이나 와줄까 아이고 잘 살았네 어 많이 왔어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아 인생 살아드리겠습니다 리아님 여자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네 여자로 살아보는 것도 궁금하잖아 뭐 저는 부모님 만나고 싶어요 뿅 알았다 형 부모님 무조건 만나게 해줄게 부모님 만나고 저도 생각 위주로 먹어주세요 네 많이 먹고 많이 커라 살쪄라 우리 리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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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리아 귀여워 미니끄럼티림 권필 짜고 싶어 하하하하 그래 그래 미니끄럼티림 타고 짜잔 생각대로 생각대로 티 아 낙수 안 한다고 야 낙수 안 할거야 알았어 생각만 올릴게 생각만 먹을거에요 똑똑하게 자라려 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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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하게 자라서 나중에 큰사람대로 먹었고 악기요 저거 저거 네 기사 한번 쳐주세요 밴드에서 한번 연주도 한번 해주고 불악해둬라 저는 음악 위주로 그냥 먹어주세요 음악 올빵으로 먹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음악을 먹어드리겠습니다 친구 못 사겼고 친구 못 사겼고 아 안 사겨도 돼요 안 사겨도 된다니까요 친구 필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외롭게 살겠습니다 그냥 오로지 고독한 음악만이 나를 잠재울 수 있을 뿐 책이 가장 높아요 책이 너무 많이 높아요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주지 마세요 돈만 보세요 아니 돈만 벌어? 안 하실거면 아니 돈만 벌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저는 돈만 벌고 시뻘야 야 근데 돈이 이만큼밖에 없는데요? 아니 그거 당신이 잘못 놀러서 그런거다 빚져서 사면돼 그럼 빚져서 사면돼 아니 아니야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리아야 형 말 들어 버스 타고 다니면 되잖아 네 버스 좋아 버스 타고 다니면 되잖아 저는 어 이 남 세 번째 남자 이 남자에요 오케이 결혼해질 때야 오 봐봐 결혼만 잘하면 된다니까 리아야 결혼 축하해 노래 잘한답니다 돈만 벌게 돈만 돈만 먹어 오케이 어차피 음악은 지금 다 차가지고 다른거 눌러도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돈만을 안 먹어요 이 사람 돈만 벌을 못해 이게 쉽지 않아 집은 살 수 있겠네 못사겠네 못사는데 괜찮아 리아야 벽에 금이 갈만큼 사랑해 하지만 내 인생마다 나은거 같애 지금 보니까 저 남자 캐릭터 아까 잉녀님 아니에요? 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 요맨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영감 나도 얼마 남지 않았네 김미야 인생 별로였다 어 안돼 잘 가게나 어 그래도 썩 나 아프지 않았다 아 결혼을 했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인생 게임 멤버들과 같이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 안뇽 Österreich ось に Britney に 車 Bird スメ